오늘도 사랑하는 머니맥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야무지게 인생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기쁘고 설레이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품들이 있거든요 그 명품을 이렇게 컬렉션 하는 날이에요 어떤 명품이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지나가다 이렇게 쓱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1억을 기부를 했고 올해도 이제 1억을 기부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신영준이 아니라 스터디언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아주 기쁜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인증패를 주시거든요 사랑의 열매에서 그 다음에 인증패랑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1억을 기부하고 올해 이제 스터디언으로 이름으로 기부했지만 그래도 제가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현판은 현판 명품은 회사에다 두고 인증패는 제가 이제 소장할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명품을 계속 모을 생각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무료 모임 무료 행사 무료 캠페인 등을 많이 해서 사회에 많이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연은 짧은데 굉장히 할 얘기도 많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나도 17억 투자해서 6억 날리고 11억 남았네요 PER PER가 3인데도 안 올라요 이분은 근데 되게 좀 소신 투자 하셨어요 6년에서 7년 동안 계속 매집 한 종목 몰빵 7만 천주를 모았다 7만 천주를 모았습니다 올해 배당 4,600 배당 많이 받으자 근데 액수가 워낙 크니까 11억이면 그래도 4%? 넘네요 내년에는 5,000 받을 듯 이제 주식에 들어간 돈이 사이버 머니가 돼서 무강값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많이 날렸으나 그나마 매집한 회사는 우량에서 끝까지 가봅니다 우리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센이나 받아야지 나름 괜찮았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님 아유 이게 점점에서 많은 게 느껴져요 제가 투자 기간과 종목을 여쭤봐도 될까요? 6, 7년 써주셨는데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그거는 오래됐어요 안 오르면 연금처럼 가져가려고 했는데 회사는 언젠가 오르겠죠 그래서 종목은 안 말해주시고 의류, 유통, 리층, 식품 등을 다 같이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면 또 귀신같이 아세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PER3의 이런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이 나눠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찾아보시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많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한 줄 한 줄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게 얘기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벌써 17억 투자이셨는데 6억 날리셨으면 그러니까 18분의 6이면 3분의 1 33% 30%가 안 되시거든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분들보다 마이너스가 좀 적은 편이신 것 같아요 오르진 않았고 손실은 손실 상태지만 그래도 이게 절대적 액수가 커보여서 그렇지 저는 지수 떨어진 것보다 괜찮으면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오른다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적 액수가 크지 나름 그래도 우량주에 투자해서 저는 지금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으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PER이 3이다 PER이 10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여러분 PER은 결과론 쪽이에요 이익 대비 주가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 그럴까 PER이 낮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PER이 낮으면 왠지 무조건 저평가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반대로 말씀드리면 PER만 만약에 보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PER이 없거든요 PER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익 대비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PER만 또 보다 보면 저는 PER을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PER만 보다면 아마존 초창기에 살 수가 없고 테슬라 초창기에 살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PBR도 그렇고 PER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다 따져봐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PER이 낮은 주식은 정말 낮은 주식은 저는 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낮아요 이제 그 PER이 그 직군의 어떤 뭐라 그럴까 하나의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멀티플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IT 직군 다르고 게임 다르고 바이오 다르고 그래서 또 PER 따지실 때는 이 회사가 PER이 낮다 보다도 동료 직군들이랑 비교해서 낮다를 최소화는 따져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6, 7년 동안 모으셨으면 굉장히 오래 모으셨네요 7만 천 주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또 좋은 게 있죠 배당이 올해 4,600이나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11억 기준일 테니까 4%가 넘어요 내년에도 5억 정도 받으면 5천 정도 받으면 4.5%면은 여러분 이분은 희망이 있어요 뭐죠? 이렇게 10년 받으면은 아니 12년 정도 받으면은 손실이 배당으로 다 만회가 돼요 여러분 좋은 주식 투자 하면은 뭔가 그래도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뭐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도 일단은 뭔가 이렇게 견실하고 우량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안마하잖아요 배당 줄 정도면 여러분 안마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휙휙 오르는 주식 다 사고 싶은 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올랐지만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좀 진짜로 뭐라고 댓글에 주셨었냐면은 연금처럼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목표로 하시면은 지금 마음고생 하시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다른 분들은 이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부러우실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분이 되게 힘든 게 댓글에서 느껴지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은 다른 댓글이랑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안 느껴져요 제가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괜찮으시구나 근데 이건 이제 다 비슷하실 거예요 주식에 들어간 돈이 사이버 머니가 돼서 이제 무감각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게 있죠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7억 정도 이제 6, 7년 매집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막 10몇 년, 15년 이렇게 일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있는 회사에 다니시나 봐요 그래야 이 정도 모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자기 원래 자본도 좀 있으셨겠죠 근데 아무튼 이분은 그냥 이제 이거 얼마나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인생 망했다 이런 거는 없죠 왜 없죠? 폐당도 나오고 내가 벌면은 또 물도 탈 수 있고 또 모집해서 개수 늘려가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나름 괜찮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여러분 멀리 보면은 생각보다 자본주의는 괜찮습니다 긴 시계열로 가고 확실히 확실히 여유가 느껴져요 확실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는 계속 여러분 이게 이제 제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 그냥 여러분 리스크가 있는데 그냥 리스크는 여러분 그냥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는 뭐라 그럴까 던저 그러니까 위험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리스크는 좀 잠재적이고 불확실해요 근데 진짜 보이는 위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폭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수구가 열려 있어요 그거 빠지는 거는 눈에 보이는 위험이잖아요 그쵸? 근데 리스크는 좀 잠재적이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주식은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삼성은 일종의 우량한 채권과 같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채권이 그렇게 MDD가 이렇게 오래 봤을 때 심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상한 해석을 해요 채권은 여러분 채권도 이제 국가가 망하고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망하면은 뭐 휴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주식이랑 채권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근데 이 리스크 여러분 은행도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행 망하면은 1인당 5천만원 뺏기 보호를 못 받을 거예요 그냥 리스크가 여러분 없는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리스크의 정도가 다르죠 은행이 뭐 막을 확률이 뭐 1% 0.1% 0.01% 될까요? 근데 주식이 상장 폐지할 확률은 그거보다 확실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주식이 뭐 10% 빠질 확률 반토만 원할 확률은 은행이 망할 확률보다는 이제 뭐 백배 천배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각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스크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막연하게 한 다음에 지금 리스크가 다 현실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손실 확정은 지은 분들은 이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10년 뒤에 계좌를 확인한 거예요 10년 뒤에 근데 이게 두 배가 됐어 근데 거기 MDD가 얼마나 떨어졌었냐면은 마이너스 70%까지 폭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리스크가 컸던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안 봤어 난 이 계좌를 열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죠? 안 봤기 때문에 아예 리스크가 있었던지 아니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주식이어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여러분 바보같이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아요 매수할 때 깔고 매도할 때 깔고 매수할 때 깔고 매도하고 지우고 매수할 때 깔고 매도하고 지우고 여러분 이게 겁나 설치할 때 귀찮아요 근데 왜 그러죠? 내가 주식을 보면 볼수록 지금 마이너스는 리스크가 현실이 된 거기 때문에 리스크를 현실 속에서 더 많이 조우할 뿐이에요 더 많이 조우할 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왜 하냐는 거예요 나는 안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이 회사가 괜찮은데 그 다음에 나는 존버를 할 거거나 나는 분할 매수를 할 거거나 그러면은 그 나쁜 걸 계속 왜 보냐는 거예요 매일 왜 보냐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갑자기 이게 퀀텀 점프에서 그때는 팔려고 합니다 뭐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닌 분들 왜 우량한 주식을 샀으면 생각보다 퀀텀 점프는 없거든요 막 떡상은 없거든요 막 이현상 이런 거 없거든요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을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너무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 여러분 각자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떤 주식이냐 뭐 이런 게 큰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얼마를 갖고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냐 이게 사실 전부예요 어떻게 분할 매수 할 수 있냐 내가 이 리스크를 어디까지 떨어져도 내 생활에 지장을 안 주고 견딜 수가 있냐 사실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주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 PER, PBR 당연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지표들이지만 그게 보장하는 건 없다 이번 시간에 왜냐하면 주식 특히 처음 하시면 PER 보면 너무 낮은데 너무 싼데 이거 다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샀다가 다 한번 P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PER, PBR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유보율 근데 저는 그런 걸 참고해요 일단은 유보율이 많았으면 좋겠고 왜? 그러면 회사가 곳간이 풍요로운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유보율이 많으면 어느 시점에 또 배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럼 아마존 초창기 테슬라 초창기에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나는 이 리스크를 감당하겠다가 전부예요 그 주식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철학을 갖고 내 돈 갖고 이 주식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세우셔서 다 승리하는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